이런 상황에서 계속 당대표 자리를 고소한다는 게 이게 당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이냐. 아까 5명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다 연루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루되었다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그 일을 같이 하신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시장으로 모시고 일을 했던 분들이에요. 같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 그 죽음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나중에 법원에서 CCTV를 가려진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김미양 이상직 의원 또 최종적으로 CCTV가 법원에서 가려진 일이 아니에요. 그건 법적으로 나온 사안이고요. 혐의를 받고 직접 받고 있었던 사안인 거고요. 지금 이러한 어떤 안타까운 죽음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직접 받고 있는 거는 어떤 직접 연루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영장정부 요청서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도의적으로 누구보다 더 이재명 당대표가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